네, 오늘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황혜수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오늘은 하이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BTS 관련된 엔터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그동안 예정되었던 콘서트 매출이라든지 구출 매출이 3분기로 2연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콘서스를 하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3분기부터는 어떤 실적 성장이라든지 외형 성장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 모멘턴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높은 엔터 종목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오버행이 있었던 특보유 지분의 일괄 매도가 진행이 됐고 여러 엔터 기획사 중에 외국인 지분율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상호 수급적인 모멘텀도 우호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하반기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위버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위버스에는 계속해서 BTS뿐만 아니라 YG 엔터의 라티스트들까지 계속해서 영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8월부터는 블랙핑크도 위버스에 같이 동반해서 입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또 위버스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하이브의 기업과 지역식으로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 같은 경우는 콘서트 재개가 됐을 때 엔터업 중에서 가장 큰 인인 내버리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와 내년까지의 그림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이 높은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에 액면 분할 소식이 있습니까 혹시? 액면 분할 소식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있었던 이슈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부분이 없고 발표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 액면 분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예예 뭐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살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 회사들에 비해서 좀 못 올랐는데 하이브에 소수된 BTS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만큼 이 회사의 주가도 함께 동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